도널드 트럼프의 힐러리 클린턴 위협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트럼프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우 기자입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도널드 트럼프의 수정헌법 제2조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캠페인에 직접 접촉해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측의 트럼프 발언의 의도를 확인했고 트럼프와 캠페인 측은 폭력을 선동할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비밀경호국과 관련한 인터뷰에 대해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클린턴의 수정헌법 제2조 반대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언론이 문제라며 수정헌법 제2조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조직화해 우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자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은 온전히 정치적인 목적이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대 힐러리 클린턴은 아이오아주에서 열린 지지 유세에서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후보라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클린턴 지지자들 또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되거나 농담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